서른한 살 서대규 지난 31년 내 인생의 장르는 코믹이었다 동그스름한 이등신의 코믹해 주인공의 양념이 되어주는 서사없는 캐릭터 이제 나도 나도 주인공이고 싶다 사진도 못 받았는데 어떤 비주얼이 나올까? 아 뭐야 1분이 났는데 안녕하세요 만췄남? 저 혹시 모델이세요? 어머 지금 이 미소 내 안구로 평생 소장 엘리씨가 더 모델같은걸요? 엘리씨가 더 모델같은걸요? 잠깐만 365MC를 만나고 긍정적인 변화가 너무 많아요 살이 빠지니 얼굴이 변하고 인물 난다는 칭찬을 받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구요 요새는 소개팅도 자주 성사되는거 보니 제가 정말 변하긴 했나봅니다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준 365MC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해요 다음주에도 관리받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소 punch 미모없어 justified 부분에 대한 관심이 원 Commons